숙대머리 첫 번째 노래는 숙대머리 아니고요 노래는 숙대머리 하지만 띄어쓰기는 숙대머리 반응을 하셔야 돼요 숙대머리 그죠? 하필 또 제 뒤에 앉으셔가지고 숙뒤어쓰기 해보세요 네 띄어쓰기 한 번 해보세요 시작 아니 그거 아니라니깐요 숙대머리 아니라니깐요 숙대 숙대 대머리 이렇게 숙대 아니 숙대머리 시작 숙대머리 뭐 아무리 어떤 머리면 어떻습니까? 자 첫 번째 노래는 숙대머리라는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킨양가의 한 대목입니다 내가 말일 잇몸꽃에 옥중고 흙이 돼 숙대머리 숙대머리 그 칼을 차고 옥에서 머리 풀어 헤치고 부르는 그 숙대머리 그 중간에 가사가 하자 이 어떤 판소리에 그 노랫말을 가져왔기 때문에 뭐 어려울 수 있어요 생전사후 이 원통을 안아줄리니깐 잘 내용 들어보면 임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처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아주 한국적인 냄새가 가득 담긴 숙대머리라는 노래고요 고고치고 숙대머리 숙대머리 흠